여보 세연아야 거기 잘 지내니 저 너먼 오빠 뮤직비디오 찍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로얄 약간 부잣집 아들 피아노 치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우리 함께 있던 그 공간에 지금이랑은 좀 달라요 그때는 되게 부잣집이었는데 지금 되게 가난해 둘, 셋 아, 참패하네 아, 참패하네 이거 혼자 말하는 팀은 못해요 제가 팀에서 원래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방송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르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데 먼저 못 가요 저도 할 수 없이 강렬한 비닛기를 빠져버려 놀랐어 난 강렬한 비닛이 좋아할 수 없이 넌 정렬한 비닛이 좋아할 수 없이 좋은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다 됐다, 우리 우리 부끄러워 아니야, 아니야 너는 끝 한 번 봐 어, 공유야, 가자, 그래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리 액션 여기, 여기도 이따가 가게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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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 보셔서, 신고하자 네? 내가 신고하는 거야 형이 있다고 말할게 화장 마스크 불렀어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나이가 나이가 사자 내가 정리하는 사진만 뭐지? 나만 shooting Антона 다. 그런 식으로 헤어자 스포츠 설탕 엉러 그네시아 박수! 죄송합니다. 살짝 점검할 동안 그 신윤기 씨 이력서 보였 드라마 여보세요 내가 거기 잘 지내니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끝! 좋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